안녕하십니까 골닷컴 편집팀 아니템입니다 아 오늘 또 손흥민 선수가 리그 11호 골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단독 선주가 아니라 공동선주에 올랐죠 네 오늘 또 득점을 기록한 샬라 선수와 그리고 에버튼의 칼버트 류윤 선수와 이제 공동 득점 1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토트넘은 좀 패배를 하면서 경기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패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1위에서도 선두자리도 리버풀에 내주는 약간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득점포를 가둬가면서 자신의 그런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뭐 무린유 감독은 정말 의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를 펼치면서 승점 1점이라도 그리고 또 오랜만에 리버풀 안필드에서 승리를 가져가고자 승점 3점까지 내친김에 좀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지만 뭐 그런 역습 전략이 경기 막판까지는 잘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판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실점을 내주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제 현지 반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또 현지 반응 보는 재미가 또 슬슬하잖아요 네 좀 찾아볼게요 어 지금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선수도 손흥민보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지 않았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11골로 득점 렛킹 선조에 나서는 모습을 또 조명을 해줬고요 또 다른 트위트는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월드클래스가 맞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을까 라면서 정말 월드클래스가 확실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 또 이분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8살 딸에게 내 핸드폰 메인 화면을 보여주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스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었다 그랬더니 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는 내 사진을 하고 있던데 왜 아빠는 손흥민을 하고 있냐 라는 의도였죠 네 이런 또 일화도 알려줬고요 또 다른 이제 트위트를 보면은 나에게 슈퍼스는 한 명의 단 한 명의 리얼 빅게임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정말 올 시즌 보면은 정말 강팀 들을 상대로 골을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뭐 맨시티 맨유 아수나 이날 리버풀까지 그렇기 때문에 빅게임 플레이어라는 또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어 또 이제 베리바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예 골대를 맞추면서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정말 역습 찬스를 노리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찬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리바임이 놓친 골을 정말 믿을 수 없다 손흥민과 케인 없이는 토트넘은 중위권 팀이다 라면서 정말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저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좌절스럽다 안필드에서 스퍼스란 정말 예 계속 지금 지고 왔기 때문에 계속 또 몇 년 가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리바임의 기회가 손흥민에게 갔어야 한다 항상 안필드에서 이길 기회가 있었지만 지고 말았다 라면서 그 기회가 마무리 능력이 좋은 손흥민 선수가 얻었다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푸념을 하는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만 하여튼 베리바임 선수를 좀 감수 안는 팬들도 보였네요 예 스티브 베리바임이 비난받는 게 분명하지만 그가 손흥민이나 케인이 될 수는 없다 베리바임이 놓친 건 어쩌면 평범한 일리스도 있다 빨리 한 골 넣어서 자신감을 찾길 바란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트위터를 보면은 예 또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겠습니다 올 시즌 항상 손흥민이 나가면 승점을 잃는다 토트넘은 항상 손흥민이 교차아웃 되고 나서 7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귀중한 선수라고 또는 소중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팀이 없으면 잃글랜드 매체와 미디어와 사람들은 케인을 잃글랜드 자부심이라고 하늘까지 찬양을 한다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은 세계 최고 중 최고다 라면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보다도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토트넘 팬들 해외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그런 득점 깔끔한 마무리 능력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는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활약에 기뻐하는 팬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